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입니다. 여러분께 클렌저 부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클린트입니다. 그 위에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내부 및 외부 스레드가 존재합니다. 그들을 누르면 패널에 고정됩니다. 이 부품들은 무엇에 사용되나요? 그들은 당신이 부드러운 금속 부품에 고정된 실, 강한 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 이 부품들은 미터법 임페리얼 사이즈로 제공되며 스테인레스 스틸로 표준으로 제공됩니다. 또한 우리는 탄소강 또는 중간 염수용으로도 스테인레스 스틸 3세일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항공 용도로도 사용되는 인카날 스틸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패널에 완전히 고정되는 잠금 버전도 있어요. 추가로 다른 종류의 잠금 버전도 있습니다. 지금은 주로 부드러운 금속에 강한 실을 고정하는 데에 사용되며 그 목적을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. 그러나 그것은 또한 스레드를 고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. 사용하려는 볼트에는 패널에 파손된 나사가 있습니다. 구멍을 드릴로 뚫어 세정제를 사용하여 새로운 구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고 나사를 꽂은 다음 클린트를 나사로 조여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항상 shareinserts.com에서 우리의 카탈로그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